부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알라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뵙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지향을 널리 알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지닌 이들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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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